미씨엔엔 한국미사일로 세계에 완벽하게 속였다.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포탄 지원 요청 KF-21 실전기체 완전체 출전 임바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 방어를 위해 쓰이는 무기체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대공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로 변신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L-120 암람을 지상 발사하여 대공 무기체계로 변신시킨 것이 SMS이며 독일산 아리스틱 공대공 미사일을 지상 대공 무기체계로 파생시킨 것이 아리스테스의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지상 기반으로 바뀐 공대공 미사일들은 모두 사정거리가 대폭 감소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거리가 100에서 12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120C 암람을 지상화시킨 아셈스의 경우 사거리는 30km 정도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상 기반 대공 미사일들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날아올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초기에 소모해야 하는 반면 전투기에 탑재된 공중 기반 대공 미사일들은 전투기 자체가 지닌 가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중력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상 기반 레이더 기지들은 지구 공멸률과 장애물들 때문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거리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들은 자체 탐색기, 시커, 가 작동할 수 있는 종말 단계 직전까지는 지속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티어, 미티어, 같은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종말 단계 직전까지 유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라는 관점에서는 지상 레이더 기지보다 공중조 기경보통제기, ADWACS, 나 우수한 S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 같은 공중 플랫폼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중발사형 대공 미사일과 지상발사형 대공 미사일의 차이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같은 조건이라면 공중발사형 대공 미사일이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중 플랫폼 즉 전투기의 도입과 운용에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고민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이러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중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최근 대형 수송기를 플랫폼 사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형 수송기는 자체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위해주는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순발력과 기동력이 떨어져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티어 두 발을 탑재한 48대의 F에 마이너스 50블록 20는 어떨까요? 무려 96발의 미티어를 쏘다 붓고 마아 1.5의 속도로 위험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펄 마이너스 50블록 20과 팬텀 스트라이크 S 레이더를 장착한다고는 하지만 소형 기체라서 출력이 모자라 미티어를 그렇게 멀리까지 유도하기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F에 마이너스 50블록 20는 아군 연공에서 방어적 제공 작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나 아군 공중조기경 보통 제기 AWS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F에 마이너스 50블록 20는 미티어 미티어를 실어주는 미사일 트럭 아니 미사일 경차의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상 레이더 기지나 아군 공중조기경 보통 제기 AWS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2023년 11월 27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는 대한민국 전투기들 유럽제 미사일로 무장한다. 폴란드가 그 덕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디펜스 24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케어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업체 엔비대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폴란드가 도입한 파-50PL 전투기에 엔비다가 생산한 미사일들이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RS-2023에서 만났던 엔비대의 관계자들이 제게 해줬던 이야기들까지 종합해봤더니 그림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50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통해 제가 생각해낸 그림의 교차검증을 시도해보았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영상의 제목입니다. 펄 마이너스 50 파이팅 이글의 미티어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2023년 11월 27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업체 엔비대가 한 단계 더 높은 상호협력을 위안 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종류와 등급의 유럽산 첨단 미사일로 대한민국 전투기들을 무장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한국형 전투기들의 통합될 수 있는 무기체계로는 스피어, 에스파, 공대지 미사일과 첨단 아스람, 아스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브림스톤, 브림스톤,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한국항공우주산업K는 현재 자신들이 제작한 경전투기 FL-50을 블락20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는 중인데 FL-50 블락20는 폴란드가 발주한 FL-50일과 거의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FL-50 블락20을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단자형 전투기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가 FL-50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KF-21 보라매는 4.5세대 중량급 전투기로 향후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할 예정이다. FL-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 모두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고성능 센서와 고급 항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긴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는 최첨단 무장들이 통합된다면 이들의 전투적 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엔비데아가 강력한 조력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에릭 베랑제, 에릭 베렌거 엔비데이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케어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엔비데이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방산 제품과 신형 전투기 개발 및 인도 분야에서 신속함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가 습득한 노하우의 조합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대단히 매력적인 전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엔비데아와 키아이 양쪽 모두의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럽인비데아와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국형 전투기들에 대한 무장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50 파이팅 이글이나 캐프-21 보람회 같은 한국산 전투기에 엔비다 우수한 무장들이 많이 통합되면 될수록 구매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엔비더도 지금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케아와 엔비데아의 이러한 협력이 F-50L-48대를 주문한 폴란드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 비용으로 미국 최고의 방산 인공지능, AI, 기업으로 꼽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최근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어무인 수상정, USV,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인 수상정은 미래해전의 게임 체임저로 불리는 함정이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사와 미 해군의 통합 전투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양산은 2026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찰용 USV를 개발한다. 이후 전투용 USV로 개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HD 현대는 먼저 자유로랑 전문회사 아비커스의 자유로랑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미션 오토노미, 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이어 HD 현대중공업이 함정 탑재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성능 선체 개발을 맞는 구조로 사업 협력을 전개한다. USV는 기존 유인함정을 대체해 위험구역 내 감시 정찰, 기뢰 탐색, 제거, 전투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전 배치돼 비대칭 전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기존에 개발된 USV는 높은 파도 등 거친 환경에서는 운용하기 힘들고, 유인함정의 임무 수행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은 축적한 자유로랑 기술과 첨단방산 AI를 결합해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향후엔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의 소요에 대응해 USV 모델을 최적화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USV가 보급되면 AI 플랫폼을 통해 전체 작전 환경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협약식에 참석한 에시리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 대표는 무인함정 시장은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양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팔란티어 나이언 테일러 글로벌 영업대표 시아로는 세계 조선업을 선도하는 시현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어 방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해전에서 AI 역량을 적용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리 현대중공업은 최근 북미 최대 해양 방산 전문 전시회인 해양항공우주 전시회에 참가 제어로스페이스와 수출 함정에 최적화된 추진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호주 왕립 해군 호위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최신 함정 개발 등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적 방산 기업인 L3エリス 테크놀로지와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우미 상원 필리핀의 3.4조 군사 지원안 발해 중 견제 차원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일 일본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위원과 민주당의 팀케인 상원위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필리핀의 매년 5억 달러 약 6,800억 원 에 대외군사금융 FMF 보조금 지원을 인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나라로 방치된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필리핀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 분야는 해안 경비와 잠수함 통합 방공망 해상 안보 정찰 감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해거티 의원은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에서 서필리핀의 남중국해의 필리핀 이름 와 남중국해에서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3국 정상이 만나 상호협력과 중국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진행한다.